광주 항쟁은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광주 항쟁은 남한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우연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죽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미팅을 하고 섹스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지극히 단순했다. 1980년 5월 광주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이나 부산 평택이나 강릉쯤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주에 있었더라면 그들도 죽을 수 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북한군이 내려오면 당장이라도 학도호국병이 되어 전선으로 나갈 준비가 돼있던 고등학생이었든 홍수 안에 권투중계를 보면서 이겨야 한다고 우리 민족은 권한이 많았으니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믿었던 20대 초반의 공원이었던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겨울 전선을 지키는 군인에게 안녕하세요 굳군하듯이 라고 시작하는 위문 편지를 쓰던 여학생이었던 그날 광주에 있었다면 죽을 수 있었다. 광주항쟁은 1980년대에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우연한 존재로 바꿔버렸다. 그걸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시작하고 조직을 만들었다. 정민의 삼촌이 고향군의 원료창구에서 본 그 책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마르크스가, 레니, 모택동이, 김일성이 닥치는 대로 읽히게 됐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이게 우연한 세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에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책들이 증언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항상 자신들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인간을 짓누르는 멍해들, 즉 망상과 이성과 노그마와 비실제적 존재들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자. 이런 사상의 지배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자 어떤 사람은 이런 환상들을 인간의 본질에 상응하는 관념으로 바꾸도록 가르치자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가르치자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환상들을 인간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가르치자고 말한다. 그러면 존재하는 현실은 무너지리라. 칼 마르크스, 국가란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해온 것이 아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위도 있었으며 국가나 국가 권력이란 개념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던 사위도 있었다. 계급은 생길 때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사밀한다. 계급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필연적으로 사밀한다. 그대의 사위는 생산자들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결합의 기초에 생산관계를 재조직하게 될 것이며 모든 국가 기구들을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즉 고대 박물관으로 보내어 물려나 청동 도끼 옆에 나란히 전시하게 될 것이다. 브리드리 앵겔스, 준비 없는 싸움은 하지 말고 자신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싸움마다 철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며 적과 아군의 조건에 대비하여서 승리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용감하게 싸우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로를 염려하지 않으며 연속작전을 전개하는 작품을 발향한다. 최선을 다해 적을 섬멸하도록 한다. 동시에 진지 공격전술을 중요시하며 적의 거점과 도시를 탈취한다. 모택동, 그 문장들에 줄을 그어가면서 학습함으로써 그리하여 스스로 조직함으로써 1980년대 한국의 대학생들이 1980년 5월 광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살아남은 것이라는 허무와 우연의 세계에서 벗어나 백주 대낮에 시민을 살해하는 폭압적인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존재에 서로 연대하였으므로 쉽게 죽지 않은 존재로 바뀌어 나간 것처럼 1986년 어두운 방에서 이 우주의 오직 자신 뿐이라는 외로움에 떨어대던 이길용에게는 제일 먼저 섭동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존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